뮤직뱅 K샷, 20위부터 11위까지 승희입니다. 20위는 무한방국에서 듣고 싶은 명풍 목소리 김동윤의 리플레이. 19위는 귀여워서 깨물어지고 싶은 일본여자 에이핑크의 마이마이. 시스타, 케이윌, 보이프렌드까지 함께한 핑크빛 로맨스가 이번 주 18위. 17위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피니트의 깜짝 편신 하얀 고백. 이승기 씨, 이승기의 달콤한 보이스가 귀를 사로잡네요. 연애시대가 16위. 바로 오늘 뮤직뱅크에 딱 어울리는 노래. 다이나믹 듀오 불타는 금요일이 15위. 14위는 식을 줄 모르는 인피. 그녀들 시크릿의 사랑은 무 무 무 무 무. 17계단이 나오르며 롱런하고 있네요. 시스타, 소클이 이번 주 14위. 12위는 가슴으로 느껴지는 곳에서 허가게 죽고 싶단 말 밖에. 승희의 첫 주입한 보이프렌드의 내가 갈게가 이번 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케이차트. 뮤직뱅크 케이차트. 뮤직뱅크 케이차트 10위부터 3위까지의 승희입니다. 대한민국 3000패를 향한 아이유의 후원과 삼촌이 10위를 차지했네요. 9위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9위를 차지한 이승기의 친구잖아. 8위는 다시 8계단 상승한 신나는 벚꽃 사우드 티아라 롤리 폴리. 7위는 일렉트로 보이즈가 부르는 달달한 러브송 마보이 2. 감성을 적셔주는 내 남자의 목소리 노을 그리워 그리워가 이번 주 11위. 5위는 다시 티아라 내어 볼수록 매력적인 그녀들이 부르는 크라이 크라이. 완벽 퍼포먼스. 소녀 속에 더 보이즈가 이번 주 4위를 차지했네요. 3위는 익숙한 노래네요. 원더걸스의 비 마이베이비가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케이차트. 네 오늘 출연자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좋습니다. 2012월, 12월 셋째 주 뮤직뱅크 케이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이유와 트러블메이커 과연 1위 진공은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주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아이유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유씨 트럼프 맞으시고요. 은혁씨 트럼프 주셔야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유씨 축하드립니다. 아이유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이랑 가족들 너무 고맙고요. 로앤헤트테이머드 식구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응원하신 팬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는 아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의 뮤직뱅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뮤직뱅크는 연말 결정 스페셜하게 준비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때 KBS 뮤직뱅크 KBS 뮤직뱅크 KBS 뮤직뱅크 KBS 뮤직뱅크